흥보좋아라 곱보좋아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안일이부터 아까 배운대로 또박 또박 말하듯이 한번 해보실게요 그때요 흥보가 시작! 그때요 흥보가 밥 속에서 나온 쌀로 밥 속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 손으로 뭉쳐 밥을 지어 손으로 뭉쳐 던져먹기 시작 커는디 던져먹기 시작 커는디 그렇죠 여러 번 했다고 지금 발성이 좀 틀려지셨습니다 네 확실히 발전이 있습니다 더 커지셨습니다 자 그럼 본 안일이 끝났고요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그렇죠 이게 후비 아이 잡아줘야 돼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제 밥 뭉칠 거예요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시작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두 번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너무 잘하신다 배가 점점 불러 자 배 불러야죠 배가 점점 불러지니 시작 내가 점점 불러지니 손이 차차 늘어진다 크게 손이 차차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6번 시작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마지막 정리 흥보가 밥을 먹다 흥보가 밥을 먹다 죽는구나 시작 죽는구나 박수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써 다 배우셨는데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저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할수록은 좀 빠져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 하시면 점점 더 빠지실 거예요 이게 처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딱 접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이런 흥이 있는 노래구나 라는 거를 오늘 제대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밥탈이랑 흥보가 잘 배워보셨는데 모두 모두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누가 누가 잘하나 한번 선물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오 그냥 다 잘하는 걸로 해주시면 그거는 재밌지 않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소리할 때 부채를 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한번씩 우선 크리스씨 하시고 좀 이따 동아님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는요 내가 정말 박흥보 흥보가 됐다는 느낌 내가 정말 거부장자인 흥보가 됐다는 느낌으로 정말 밥을 흥겹게 재밌게 먹다가 나중에 배부른 느낌 늘어진 느낌을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편의 뮤지컬을 간단하게 감상하는 것처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럼 먼저 할래? 크리스님부터 긴장 드네요 이거 갑자기 또 발을 빼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먼저 잘 같아서 국산인데 미제 먼저 시키면 좀 고기냐? 아니 외국산 국산 네 고기 아니면 국내산 스윗산이세요 그러면? 네 스윗산 스윗산 미제 거기 불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실 텐데요 네 그래도 남자가 먼저 저는 총대를 맺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야 흥보가 아니리 해서 한번 연결해 보실게요 그때야 흥보가 밖 속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 손으로 뭉쳐 던져먹기 시작한 뒤 얼쑤! 오 예 자 이제 소리 시 아이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아 하이 미디엄 뭐 하이 하이 처음에는 하이가 좋겠죠 이렇게 시 혼자 하니까 만만치 않다요 그렇죠 만만치 않다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뭉쳐 공들에다 던져놓고 밥을 먹고 밥을 뭉쳐 중들에다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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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무 랩이었어요. 편안하게 말아 드셔주셔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때야 홍보가 밥 속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 손으로 뭉쳐 던져 먹기 시작하는 뒤 어이씨고! 홍보 좋아하라고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홍보가 좋아하라고, 홍보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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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코미리가 되어버렸네요. 네, 힘들지. 이번에는 내일까지 연습 시간 주시면 완벽하게 해올게요. 내일은 또 다른 거 배워야 됩니다. 네, 내일은 갈 길이 멀어서 네, 갈 길이 멀어요. 그럼 따로따로. 사랑하고 건강배호가 우리가 몸에 temas을 Photos 사